간단한 카드 마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술은 제가 공연에서는 하지 않는 마술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술 중에 하나예요. 일단은 각기 다른 카드 전부 다 전부 다 다른 카드죠. 똑같은 카드는 없습니다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대로 카드를 아무거나 한 장을 뽑으시면 됩니다. 아무거나 한 장을 뽑으시고 카메라에 비춰주시면 됩니다. 저는 보지 않고요. 제가 봐도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제가 펜을 하나 드릴 거예요. 그 앞면에다가 사인을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카드 앞면. 제가 봐도 상관없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봐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다 그냥 쓰라고요? 네, 크게 크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. 제 이름을 쓸게요. 좋습니다. 자, 보시면 우리 아나운서님의 사인이 있는 에이스 클로버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카드입니다. 왜냐하면 방금 사인을 했기 때문에요. 맞죠? 이 카드를 제가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. 가운데 넣어주면 맨 위에 있는 카드는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? 제가 받고 신호를 한 번 주게 되면 맨 위로 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. 아유, 이거 너무 이상하다. 정말 신기하죠? 근데 이거는 이제 1단계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혹시 빨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카드를 그대로 제가 뒤집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넣은 다음에 그대로 신어주면 카드가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. 당연한 거지만 사인된 카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사인된 카드죠. 사인된 카드를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. 그럼 분명히 가운데 들어갔죠? 네. 분명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를 보게 될 건데 이 카드 잘 보세요. 원, 투, 쓰리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른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. 아, 이거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모르겠네. 그렇죠. 제가 그대로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가운데 넣고 그대로 쭉 태워주게 되면 이미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. 이때 되면 이제 마지막 필살기를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카드를 그대로 맞죠? 다시 한 번 확인해도 고른 카드가 왔습니다. 그대로 제가 가운데에다가 맞죠? 가운데에 그대로 넣겠습니다. 그다음에 카드를 섞고 아직 없어요. 그리고 아직 없습니다. 카드를 그대로 섞는 걸 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왜 카드를 안 섞고 진행을 하냐. 미치 못하겠다. 그렇죠.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. 어디도 카드가 없고 제가 소매도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. 아오. 예. 아오. 예. 아오. 히트의دا기 하아. 하아. 아오. 이메서 한 장의 카드가 접혀 나오게 되는데 그때로 열어보면 사인이 된 아나운서님의 카드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좀 지저분한데 제가 사인해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이 기념으로 영광입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조금 전까지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미리 숨겨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신기하네요 사인되어 있는 건데 말이죠 제가 이거 불과 50cm 40cm 거리에서 보고 있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마술입니다 정말 마술이에요 다시 한 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The Illusionist Magic of the Holidays This breathtaking magic spectacular showcases the jaw-dropping talents of the most incredible illusionists on earth see them before they disappear The Illusionist Magic of the Holidays The Illusionist Magic of the Holidays 아멘